기분 좋은 변화 품격 있는 강남 NEWS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브라이언스 머니플로우의 CW카운트.com 대표 브라이언입니다. 반갑습니다. 우리는 또 하나의 은행사건에 SPB, SPB 한 일주일 전에 이제는 크레딧 스위스, 지금 UBS, 이거는 지금 뉴스가 또 하나의 리먼 브라더스 모멘트이다. 2008, 2008년도에 리먼 브라더스 서프라임 몰기지 드바코 때문에 부동산 위기에 리먼 브라더스가 붙어놨잖아요. 이제 이거는 2차의 리먼 브라더스 모멘트다. 왜냐하면 크레딧 스위스가 세계적인 은행이고, 피낸처 센터이고, 그리고 거기서 연결이 되는 은행들이 되게 많아요. 그런데 지금 UBS가 드디어 2빌리언 달러로, 한 2조 달러로, 한국 돈은 한 2조 6천억 달러로 이것을 사겠다 해서 지금 난리가 났습니다. 특별히 우리 크레딧 스위스 채권 소유자들, 그분들은 지금 한 17빌리언 달러, 그러니까 한 20조가 넘은 액수가 지금 완전히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막 소송하겠다고 난리가 났는데, 지금 크레딧 스위스 이벤트가 얼만큼 더 퍼질까, 지금 그게 문제죠. 지금 리조널 뱅크는 SVB, 시그니처 뱅크, 리퍼블릭 뱅크, 여러분 미국의 리조널 뱅크가 몇 개 있는지 아세요? 이 뱅크들이 딱 트레이지리 채권을 가지고 있는데, 그 채권 가격이 내려가서 지금 돈을 못 갚고 있어요. 돈을 왜 지금 못 갚냐면, 만약 트레이지리 가격은 내려와서 그것을 이따가 2년, 10년까지 가지고 있으면 당연히 정부한테 100% 받는데, 뱅크 런이 있으면, 그러니까 디파즈들이 은행 가서 내 돈 줘, 다 그러면 돈이 없잖아요. 그러면 얘네들은 자산을 팔아야 돼요. 그 자산을 지금 100% 그 값을 못 갚고 있어요. 왜냐하면 트레이지리 가격은 지금 내려가 있어요. 국고채는 금리가 올라가면 국고채 가격은 내려가고, 금리가 내려가면 국고채는 올라갑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금리가 올라갔잖아요. 그런데 이 금리가 올라갔으니까 지금 채권 가격은 내려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팔면 엄청 큰 손실이에요. 이따가 2년이면 2년까지 이따가 하면 정부가 트레이지리는 다 100% 다시 줘요, 돈을. 원금을. 그런데 지금은 그 상태가 아니에요. 지금은 그래서 지금 퀘션마크가 어떤 은행들이 다음인가. 어떤 은행들이 또 SPB, 시그니처 뱅크, 리퍼블릭 뱅크처럼 또 엄청 사건을 또 저질릴까. 왜냐하면 그 많은 은행 중에서 딱 이 3개, 4개만 그렇게 자산을 국고채에다 집어넣을까요? 그리고 만약 국고채에 집어넣어서 지금 그 자산이 다운되어서도 괜찮아요. 뱅크 런만 없으면. 그런데 뱅크 런이 있으면 돈을 지불해 줘야 되잖아요, 은행에서. 그런데 그 돈이 없으면 자산을 팔고라도 그 디파즈를 거기다가 입금하시는 분들한테 돈을 줘야 돼요. 그래서 지금 이 크레딧 스위스 이벤트, 어저께 시장이 잠깐 올라갔다고. 와, 이제 UBS가 크레딧 스위스를 사니까 이제 모든 게 좀 잠잠해지겠다. 또 이제 또다시 우리 중앙은행 시스템이 참 보호를 잘한다. 그런데 this time is different. 인플레이션. 인플레이션 때문에 지금 또 퀘션마크가 interest rate, 금리, 기준금리를 이번 수요일 날 어떻게 할 건지. 도대체 계속 우리 펫 조롬 파워는 올릴 건지. 아니면 이런 은행 사태를 보고 그만하고 금리를 다시 내려서 인플레이션을 안 막고 그냥 이런 은행들을 살릴 건지. 아니면 인플레이션을 안 막고 계속 또 금리를 다시 내린다? 그러면 you face the risk of hyperinflation, 영어로. hyperinflation은 뭐냐면 inflation이 run away. 그래서 인플레이션 컨트롤을 못하는 상황이 올 수 있어요. 베네수엘라 보십시오. 아프리카 컨트리는 많은 나라들이 지금 hyperinflation에 빠져 있잖아요. 그런데 그 상황을 막으려고 지금 페드는 no matter what, 이 지금 인플레이션을 은행 살리는 것보다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 의견은. 그래서 여기서 이번에 이 은행 사태에서도 아직도 금리를 올릴 건지 물어봤어요. 그래서 경제학자들, 진짜 미국에서 알아주는 경제학자들한테 서베를 했어요. 이번에 금리가 어떻게 될 건지. 결론은 지금 마켓 스페큘레이션이 스페큘레이션이 스페큘레이션도 아니죠. 이거는 완전히 baked in 할 거라고. 25 basis point. 점 25% 그래서 우리는 드디어 5%를 딱 지금 4.75니까 5%까지 갈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는 이 경제학들은 한 5.5%까지 간 다음에 뭐 어쩌면 그게 터미널 rate이 될 수도 있겠다. 그래서 여기서 점 25%로 가도 이 지금 경제학자들은 아직도 점 5%는 더 가야 된다. 그런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주식시장이 제일 제일 싫어한 거는 올라가는 금리. 그리고 지금 내가 항상 얘기했지만 여기서 이렇게 변동성이 지금 심하잖아요. 시장에서. 그런데 여기서 아직도 리스크를 담고 이런 지금 나스닥이랑 지금 S&P 500은 잘 견디고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IT 주식 그렇게 FANG FANG 주식을 그렇게 사랑하는 사람들이 옛날 항상 시장에서 트러블이가 있으면 FANG 트러블이 있으면 FANG만 사면 BTD Buy the dip. Buy the dip 하면 eventually 결국적으로는 그 개미 투자자들을 많이 살렸어요. 이익도 봐주고. 그래서 지금 똑같은 마인셋이 시장에서 지금 돌아가고 있어요. 무조건 no matter what 우리 FANG stack은 잘 될 거다. 그래서 나는 여기서 꼭 FANG을 살겠다. 그래서 요새 FANG stack이 조금 올라왔어요. 그런데 그 투자하시는 분은 이따가 엄청 후회할 거예요. This is the 시작. 이게 끝이 아니고 시작 포인트예요. 여러분. 여기서 말을 해주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 지금 리퍼블릭 뱅크, SVB 맨날 나오는 헤라인 뉴스에서 시그니처 뱅크, 셀버게이트 떠나서. 떠나서 지금 리조널 뱅크들이 620빌리언 달러, 그게 한 한국 돈으로 700조를 지금 가지고 있대요. Unrealized losses. 그러니까 아직도 손실이지만 손실을 아직 안 봤어요. 팔면 손실을 보죠. 그런데 지금 이것은 그냥 estimate이고 이것은 한 기관에 estimate 620빌리언 하는데 지금 1 trillion 달러를 넘는다고 지금 예측도 나오고 있어요. 그러면 1조 달러. 그럼 어떻게 할까요? 우리 FED가 또 어떻게 해야지. 지금 또 SPB 다 대파서들 한 25만 벌이면 다 완전하다. 그런데 25만 넘은 것은 우리가 못 보호한다. 보호 못하겠다. 보험이 안 되잖아요. 그런데 FED가 들어와서 걱정 마라. 다 우리가 보호해주겠다. 그 돈이 어디서 나오는데요? 어디? 프린팅. 돈 프린팅으로 나옵니다. 돈 프린팅으로 나오면 인플레이션이 계속되고 인플레이션은 미국 시민들도 다시 겪을 겁니다. 그래서 세금은 안 올라가지만 indirectly 미국 시민들이 또 이 은행들을 또 구조하는 거랑 똑같습니다. 리먼 브라더 사태에서 too big to fail. Citibank, Bank of America, Wells Fargo 그런 큰 은행들이 무너지면 Financial System이 그냥 완전히 바닥이 나잖아요. 그냥 걔네들은 없앨 수가 없으니까 그냥 Taxpayer, 세금 내는 사람들 돈을 정부가 써서 살려냈어요. 또? 이제 또 그런다? 또 그럴까요? 이거는? 지금 그러고 있어요. 그런데 앞으로 또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저는 이번에는 이번에는 인플레이션 때문에 페드가 마음대로 프린팅 못할 겁니다. 그리고 지금 S&P 계속 팽, 팽, 팽 해가지고 IT 주식들이 조금 잘 되고 있어가지고 내색이 지금 안 꺾어지고 있는데 계속 바이더 딥 하는 거예요. 이 바이더 딥은 왜냐하면 지금까지 2008년도부터 이 바이더 딥 습관이 잘 먹혔는데 지금도 먹힐 거다. 걱정하지 마라. 우리는 Fed, Jordan Power가 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은 항상 돈 프린팅해서 모든 걸 해결했으니까 그런데 이거 봐요. 1973년 잠깐 내가 그때 S&P 차트 보여줬죠. 이 트렌라인을 걸었는데 잠깐 여기서 빠져나왔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흥분해가지고 Oh my God 상승장이 열릴 거다. 열릴 거다. 그런데 이런 하락장 시장에서 이 Bolt Trap을 몇 번 보여줬어요. 특별히 그 2008년도 많은 분들이 트렌라인 걸어서 이거 꺾었으니까 이거 상승장이 시작하는 거 아니야? 그래서 이게 Bolt Trap이에요. 왜냐하면 되게 상승장을 생각하는 사람들한테 뭐를 사가지고 그냥 속이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이 Trap 돼요. 동물이 어디 가서 딱 그 Trap 돼가지고 갇혀있는 것처럼 그게 Bolt Trap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이 Bolt Trap이 똑같이 지금 생겨있어요. 2023년에 이게 Bolt Trap이에요. 트렌라인을 꺾으면서 와우 여기서 진짜 이거 지금 FED가 필드해가지고 드디어 금리 내리고 그런 거 아니야? 그럼 여기서 꼭 사야겠다. 여기서 분명히 산 사람이 있어요. 지금 땡 사고 있어요. 테슬라도 오케이? 그런데 지금 S&P를 내가 보여드릴게요. 이것도 내가 위클리 사진을 보여드렸지만 여러분 이 차트를 보면 진짜 답답한 게 많은 분들이 이걸 안 보고 그냥 뭐 여기서도 항상 내려왔으면 올라가서 내려가서 올라가서 나는 BTD다. BT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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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y the dip. By the dip. 왜냐하면 2008년도부터 이거 2008년까지는 안 갔지만 지금까지 BTD만 했으면 나는 시장에서 돈을 뭐 한 15% 25% 벌었으니까 어메이징하지 않아요? 2008년부터 지금까지 S&P가 그냥 팽팽 주시만 샀으면 돈을 벌었어요. 그렇게 쉽게 왜냐하면 우리는 중앙은행이 항상 돈을 프린팅 해줬으니까 그런데 지금은 이 상황은 완전히 달라요. 완전히 왜냐하면 돈 프린팅 했을 때 인플레이션이 8% 9% 아니었습니다. 여기서 인플레이션을 안 막으면 하이퍼 인플레이션 갈 수가 있어요. 하이퍼 인플레이션은 컨트롤가 못해요. 정부가 어떻게 해서라도 중앙은행이 그런데 이 사진을 보십시오. 내가 여기서 Fibonacci를 써서 내가 다 이 estimate을 했어요. 만약 이게 빨간 1차 파도가 3636까지 갔으면 올라오면 조종 4425 그리고 지금 이 이 빨간색이 끝났으니까 우리는 지금 3 intermediate 빨간색의 sell off에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시장은 그냥 일자로 안 내려가잖아요. 올라갈 때도 일자로 안 올라가고 그렇죠? 그러니까 항상 내려가는 것은 1, 2, 3, 4, 5 올라가는 것은 1, 2, 3, 4 그리고 큰 파동 안에도 조그만 1, 2, 3, 4가 있어요. 그 조그만 1, 2, 3, 4 원이 골드 색깔이에요. 1 2 지금 이제 3을 이제 가려고 그래요. 이 3491 3636 이거 지나가는 건 시간 문제예요. 여기서 꺾어주고 여기서 어떻게 엘리어 파동 패턴으로 만약 이게 ABC라면 여기서 어떻게 올라가죠? ABC라도 만약 내가 항상 얘기했지만 한 3주일 동안 이게 3차라도 여기서 3, 490일을 꺾은 다음에 올라가야 돼요. 만약 그거라면 근데 저는 그렇게 안 생각해요. 저는 기본 반토막 4, 818 2, 412 대충 반토막이죠. 근데 거기서도 안 끝나고 대충 엘리어 파동 시보나치 릴레이션쉽을 가려면 저는 여기서 2천 밑에 어쩌면 1,960 1,655를 바라보고 있어요. 저보고 분명히 미쳤다고 그러겠죠? 사람들이 WTR 오일 한 5년 전에 20만 불 트루 가야지만 그때 오일이 한 80불 90불이었어요. 나보고 Are you crazy? 라고 드디어 엘리어 Eventually 결국적으로는 엘리어 파동 카운트가 맞고 저는 마이너스 40불까지는 못했지만 20몇 불 무조건 뚫고 마이너스까지 간 다음에 다시 올라왔어요. 그리고 오일 WTR 잘 보십시오. 한 백몇 불에서 이 사진은 오일이 크게 내려온 다음에 올라가야 된다. 러시아가 어쩌구 저쩌구 유크레인이 어쩌구 저쩌구 유럽이 산다 안 산다 러시아 오일이 산다 싸우리가 어떻게 돼도 오일은 내려간 다음에 그리고 한 번 또 큰 성승장이 연단인데 지금 잘 내려가고 있어요. 막 78불 78불 80불 때 저를 다 의심하면서 누가 저한테 문자 쳐서 올라가는 거 내려가는 거 확실해요. 대표님 근데 보십시오. WTR은 지금 무너지고 있고 더 내려갈 겁니다. 내추럴 게스트 보십시오. 엘리아 파동 장기 카운트로 갑니다. 이것도 엘리아 파동 장기 카운트로 간다고 저는 믿습니다. 2년 반? 한 3년 됐나? 내가 항상 얘기한 것은 어느 날 암호화폐 시장이랑 에꼬리 시장 S&P, 다오, 내스닥 중권 채권 시랑 따로 놀 거다. 어느 날 우리 인정받을 날이 올 거다. 항상 얘기했어요. 그래서 한 12월달 10일부터 대표님 S&P도 무너지고 이렇게 FTX 사건도 터지는데 어떻게 지금 여기서 비트코인이 올라가냐고 그리고 내 친구도 내가 엘리아 파동 분석을 알면서 내 분석 프로그램을 보면서 나한테 이래요. 한 11월 12월달 야 미쳤냐 내가 지금 여기서 비트코인 사게 FTX 봤어? 테라 누나 봤어? 지금 11월 10일날 여기서 이 뉴스페이퍼는 In battle crypto exchange FTX fast for bankruptcy 내가 항상 얘기했죠. 주식을 살 때 뭐를 살 때 최악세추션 반대에서 살 때가 대충 그때가 맞을 거라고 여기서 이 헤드라인 보고 11월 11일달 누가 비트코인을 샀겠어요. 누가 그분 샀었으면 엄청 훌륭한 사람이에요. 그때는 비트코인이 한 15,000 16,000 지금 대충 한 80% 벌었어요. 지금 비트코인이 28,000 까지 갔어요. 11월 11일 FTX 사건이 터졌을 때 그전에는 테라 누나 도안 사기 이 상황에서 누가 비트코인 이디엄 을 사겠어요. 근데 항상 엘리아 파동이 꺾어지고 올라갈 때 최악의 뉴스가 나오고 엘리아 파동이 너무너무 잘 올라가서 꺾어질 때 엄청 좋은 뉴스가 나와요. 여기서는 11월 17일 FTX 부도 사건 나온 다음에 이런 헤드라인이 있어요. 이거 많이 봤잖아요. 나 엄청 욕 먹었어요. 한 16,000 7,000 그럴 때 대표님 어떻게 여기서 4차 파도가 기대하고 5차가 조금 있으면 간다 얘기할 수 있나요. S&P는 지금 꼽고 있고 지금 모든 정부가 암호화폐 막으려고 준비하고 있는데 그리고 이런 헤드라인 이건 어떤 리서치 같은 주식 같은 채권 경제 대해서도 많이 리서치 하는 사이트 인데 분석가들이 의견을 나누는 사이트 그런데 여기서 비트코인 만약 이 헤드라인 보고 샀으면 얼마나 훌륭한 바인 인지 아세요? 그게 그때 바닥 이었어요. 비트코인 CNBC 비트코인 빠지 두 년 바이낸스 잃던 FTX 에피 엑스 에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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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엑스 바이낸스 그래도 지금 세계적으로 제일 큰 크립토 에피 엑스 잖아요. 바이낸스가 FTX 살려낼 거다. 그 희망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바이낸스가 아아 싫어. 니네들 문제 너무 많아. 그리고 샘 백맨 프리 너 사기꾼이야. 그래서 얼마나 안좋아요. 이렇게 랩비러 한 CNBC 에서도 이런 뉴스가 나왔는데 맨날 이런 뉴스를 보고 어떻게 비트코인을 사요. 그런데 이분은 자기의 펀드도 가지고 있고 엄청 커요. 월스트리트에서 되게 신뢰를 주는 그런 자산가 에요. 이분도 또 컴인 하네. 11월 1일 12월 12월 2주일 있다가 10,000 계속 10,000 next year 40% crash 그런데 우리 우리의 사진은 이거였어요. 저의 구독자들한테 공개한 11월 17일 2022년 그런 네기티브 헤드라인 안에서 비트코인이 망가진다 무너진다 FTX 사건때문에 지금 완전히 암호화폐를 없애려고 그런 뉴스 안에서 우리 구독자들한테는 제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거의 다 끝났다. 4차 파도가 15,510에 끝나면 이제 여기서 올라가야 된다. 11월 17일 최악의 상황에서 우리는 여기서 사야 된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이게 우선 카운트에요. 항상 엘리아 파동 분석할 때는 우선 카운트 대체가 있어요. 그게 법칙이에요. 항상 원우선으로 가면 안 돼요. 책 한번 읽어보십시오. 엘리아 파동 법칙 가능하면 가능한 게 아니라 최고의 제 가능성이 있는 카운트가 우선 그 다음에 가능성 원우면 엘리아 파동은 가능성 Study of Probability 가능성을 공부하는 분석 도구잖아요. 그래서 저 대체는 이렇게 썼어요. 이게 15,512가 아니면 한 번 더 밑을 친 다음에 남은 게 맞다. 원우면 여기서 클러리 1,2,3,4,5가 안 보였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대체 대체는 이렇게 썼어요. 15,512 한 번 뚫고 약간 올라간다. 어떻게 했죠? 15,300 한 번 더 친 다음에 I think 15,300 is low 그 다음에 엄청 엄청 올라가기 뭐 발언은 안 올라갔지만 여기서 산 사람은 오늘 가격은 2만 8,000불입니다. 지금 2023년 어떤 자산이 지금 최고의 리턴인인 줄 아세요? 최고의 퍼포먼스 와이즈 베스트 퍼포먼스 베스트 퍼포먼스 에셋이 어느 건지 어느 건지 아시겠죠? 비트코인을 따라오는 자산이 없어요. 지금 이 근처로 오는 자산. 뭐 금 채권 채권 채권은 그 이오 때문에 그런데 이 비트코인은 지금 70% 80% 올라왔어요. 그 최악의 그래서 내가 하는 말이 뭐냐 대충 메인 스트릿 미디아 말을 듣지 말고 한 번 카운트를 직접적으로 보세요. 이게 더 훨씬 우여하지 않을까요? 왜냐하면 이것은 하도 내가 얘기해서 꼭 무슨 테이프 리코러 같아요. 다시 플레이백 똑같은 거 플레이백 이게 투자자들이 만든 거잖아. 나는 여기서 증거를 내서 이것을 보고 분석을 해요. 여기서 이렇게 쓰면 대충 여기서 올라와야 된다. 왜냐하면 이거는 엄청 신뢰되잖아. 이거는 가짜가 아니라 이것은 누구의 오피니원도 아니고 이것은 다 기관이랑 투자들의 모든 개미들이 모여서 만들어낸 바치아트잖아요. 뭐 캔더스기나 뭐나 이 프라이스 액션 4구 8구 4구 8구 사고밟고 그런데 얼마나 신뢰가 돼요. 엘리아 파동은 이 사람들의 100% 증거를 가지고 프로젝션을 해요. 그런데 엘리아 파동은 이런 상황에서도 여기서 사야 된다? 그런데 여기서 사야 된다. 산 사람이 몇 명이 되겠어요? 우리 구독자들은 저 따라하면 샀겠죠. 그런데 여기서 리테일 인베스터들이 개미 투자들이 꼭 대한민국만 꼭 미국만 이런 뉴스가 나왔을까요? 대한민국도 11월 때 안 좋은 뉴스가 얼마나 많은데 우리 가상화폐 이게 살아남을까 그런 뉴스 나오고 그런데 또 11월 거쳐서 이 은행 사태 배런스 얼마나 신뢰되는 잡지예요. 미국 가서 워스트리트 존너 본잖아 그거는 뉴스페퍼잖아 이것은 배런스는 잡지예요. 워스트리트 존너가 프로듀서하는 잡지 그런데 이 잡지에서 상승했잖아요. 2만 원에서 2만 4천 원 가서 2만 원 잠깐 내려갔잖아요. 1만 9천 원 1만 9천 원 잠깐 내려갈 때 이렇게 말했어요. 비트코인 플런지스 투 20,000 with little reason to buy 아무 2만 원 내려가도 아직도 살 이유는 없다 그 얘기하는 거죠. 그런데 이건 너무 심플한 영어죠. It could get worse fast 최악으로 가는 걸 훨씬 더 지금 빨리 갈 수가 있다 지금 이렇게 보면 어떻게 하겠어요? You're shaken out 여기서 그때 한 2만 1천 2만 2천 올라가서 샀는데 왜냐면 개미 트윗이 제일 좋아하는 게 뭔지 알아요? 올라갈 때 사는 거 2억이 생기니까 그래서 분명히 또 2만 2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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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월 10일 날 3월 10일 날 이게 며칠 전이에요 한 1주일 반 서비스 3월 10일 날 그리고 이 그림을 우리가 언제 그리는 줄 알아요? 이 그림을 우리는 며칠 전부터 그려놨어요. 2차 파도가 여기서 만약에 이루어지면 어쩌면 우리는 1만 9,749 1만 9,749 페브나스 번호를 내가 잠깐 좀 실수해서 조금 더 밑으로 써야 되는데 6,18이 한 1만 9,300 이었어요. 어디서 반등했죠? 한 1만 9,500 에서 반등했습니다. 이분들이 이렇게 안 좋게 얘기하는데 이거는 그냥 part of the article 가져온 거예요. 더 많아요. 근데 근데 그걸 다 공개를 못하잖아요. 시간이 없으니까. 그냥 대신 가져왔어요. 내가 딱 보이는 것만 이 상황에서 이거 봐요. This week in coins after silver gate Silicon Valley bank collapse Bitcoin and Ethereum crash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이거 엄청 큰 opportunity라고 내가 구독자들한테 얘기했어요. 여기서 2만 불 밑에 살 기회는 어쩌면 지금 상황에서는 여기밖에 없을 거다. 내가 얘기를 했어요. 그 1만 9,000 불 잠깐 있었어요. 한 며칠 바로 올라왔어요. 신은 없지만 엘리아 파동 어쨌든 신 역할을 해요. 그러면 3월 10일 날 여기서 조금 더 내려간 다음에 이때 1만 9,843 벌이었어요. 한 번 더 내려간 다음에 1만 9,500 벌까지 갔나? 그 저가가? 그 다음에 올라왔어요. 2만 2,577 끌고 올라간다. 이제 이게 3오렌지 색깔이 진행된다고 나는 대책 카운트를 집어넣었어요. Only 엘리아 파동 분석 could tell you 갈 길 우선길 대책길 그 하나의 두 개나 맞을 거예요. 당연히 단 길은 내가 다 못 맞히지만 결국적으로는 큰 사진을 꼭 맞혀야 돼요. 엘리아 파동 분석가들은. 그래서 우리의 이게 3월 15일날 2023년에 그린 그러니까 이게 6일, 7일 전이잖아요. 봐봐요. 여기서 이제 올라왔잖아요. 1만 9,568 이렇게 여기서 1만 9,843인데 조금 더 내려간 다음에 올라와야 된다. 1만 9,568까지 간 다음에 이제 올라오잖아요. 지금 올라왔잖아요. 2만 6,553 그리고 비트코인이 작년 6월달에 있는 2만 8,000불을 지금 한 8개월 있다가 다시 넘었어요. 오케이? 그래서 이렇게 올라가면 항상 올라가면 어떻게 해요? 또 내려와야 되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 이제 우리는 이만큼 갔으니까 조금 조정을 주고 조정이 어쩌면 2만 3,804 만약 얕으면 그리고 만약 좀 깊으면 0.5 조기윈판 근데 여기서 한 2만 3,000 이 근처 가져가고 빨리 올라왔어요. 특별히 시장이 되게 강할 때는 이렇게 조정이 짧을 때가 있어요. 근데 지금 내가 더 설명하려고 그러는데 1부 지금 시간이 끝나가지고 이것을 그리고 2부는 훨씬 더 재밌을 거예요. 그때 한 3,4주 전에 재미있는 자료 나이 엘리아 파동 시그너 말고 다른 시그너들 너무 재밌다고 그래서 진짜 많이 모아봤으니까 2부를 보십시오. 2부는 엄청 엄청 재밌고 도움이 될 자료를 마련했습니다. 그래서 2부에서 뵙겠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